매주 일요일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당분간 이사회를 운영위원회에 협회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창립총회를 하고 오늘 주부터는 운영위원회 이사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가치 모델하고 수익 분배 모델을 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기존에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새로운 것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저런 것들은 운영진이 구성이 되면 운영진들이 협회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한 상황을 공유하는 것도 소개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예로 보면은 자꾸 이렇게 신뢰가 없이 자꾸 이야기하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한 가지 제가 진행하는 사업을 처음에 요청하는 행태로 진행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진이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먼저 들면 제가 위스폰이라고 하는 소셜 캠페인 사업을 최근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상에서 소셜 캠페인 서비스를 월 정액제로 가입을 해서 19불, 37불, 44불, 97불. 한 달에 100만원 아니면 10만원을 내고 이벤트를 온라인 상에서 무제한 만들어서 소셜 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게 저희가 직접 영업도 하고 채널 리셀러를 통해서 영업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차피 제가 별도로 리셀러 모집하고 교육하고 하는 걸 하니까 조합은 중에 미셀러 하실 분이 있으면 참여를 해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조합의 미스폰 사업 판매를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조합의 운영위원회가 그 사업을 할지 말지 가부간에 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기로 했으면 지금 하기로 한 사업의 범위와 누가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할지 PM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게 좋아집니다. 할지 말지. 조합원이 조합에 요청한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여력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리스크가 있어서 못할 수도 있고 다른 이유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명호를 배제하고 할 만하다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할 가부간에 결정되는 게 접근되고 하기로 했으면 조합 내에서 누군가가 주체자가 돼야 되는데 가능하면 신청한 사람이 운영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미스폰 사업을 합시다. 그러면 제가 운영자가 될게요. 그렇게 하면 제가 미스폰 사업을 조합 내에서 운영자가 돼서 제가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요청하는 거는 가능하면 저보다는 다른 분이 조합 내에서 운영자로 미스폰에 리셀러 판매 사업을 진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려요.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 생각이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리셀러 하는 걸 조합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분이 많아서 해주시면 좋은 거고 그게 아니고 아무도 하신 분이 안 계시다. 그러면 제가 운영자로 해서 할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모델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논의됐던 내용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상품이 눈에 보이는 재화 상품이 아니고 지식 기반의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매출의 10%를 이제 거래 수수료로 조합에 납입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재화 상품을 이제 조합에 맡겨서 판매를 한 경우에는 원가가 발생을 하잖아요. 물건을 100원짜리로 팔았는데 원가가 80원이다. 그런데 10%면 수익은 20% 남는데 10%에 해당하는 거를 거래 수수료로 했는데 시선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운영위원회에 요청하실 때 10%라는 경우에 무리가 있다. 이번 경우에는 그래서 나는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시면 지금 할지 말지 과부간에 결정하고 힘 정할 때 가능하면 거래 수수료도 같이 결정할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시작할 때 거래 수수료를 10%를 조정하는 거로 요청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거래 수수료는 10%를 수락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조준교 씨도 좋은 얘기를 부탁했는데 상품을 늘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 이거는 지식 기반의 서비스 상품인 거죠. 그런 거를 다른 분이 소개해서 지금 액세서리 샵 하나 오픈하려고 하는데 부산에 가서 출장비하고 가서 하루 이렇게 서비스하는데 100만원에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교통비가 원가긴 한데 그거는 이제 전체를 지식 기반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100만원에 10% 정도 거래 수수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10만원 정도를 조합에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거래 수수료가 1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 비용은 얼마가 되냐.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의뢰를 했으면 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답을 그래서 의뢰를 조합에 했는데 그랬을 때 지금 아 지금 지금 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저기 의윤재님이 지금 부산에 지금 액세서리 샵 오픈하는 데 상품직리라는 서비스를 교통비 포함해서 100만원에 지금 가능한데 지금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면 서비스 해주고 90만원은 조준준님이 가져가신 대로 10만원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윤재님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때 의윤재님은 감안하셔가지고 100만원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의윤재님이 상황 판단을 해서 110만원에 제한을 하든지 120만원에 제한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고객이 100만원에 의뢰를 했는데 100만원에 의뢰를 했는데 그렇게 받기가 힘들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에 소개하고 거꾸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100만원에 소개하고 안 하는 지금 서비스 비용을 영업비용을 10%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조준준님이 100만원 서비스하고 100만원을 받으면 10만원 수수료는 조합이 되는 거고 10만원 사용료 서비스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이겠죠. 이 경우에는 영업이 10만원은 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원 받아서 10만원은 수수료 내고 10만원은 언제는 드리고 할 수가 있다고 업무를 지금 영업이 10만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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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딱 뽑아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셨냐면 매출보다는 영업이육으로 계산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한 가지 하신 거라 그 다음에 조합이 중간에서 중독해서 조합이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 투명하지 않냐 그렇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가는 거고 그런 논의를 다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정보를 공유를 해보면 첫 번째가 매출을 기준으로 하느냐 수익을 기준으로 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게 정확해요. 사실은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원가가 발생하는 경우랑 안 하는 경우랑 이게 수익률이 오락가락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사실은 이제 10%를 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예전에 처음에. 근데 참여하시는 분이 사업을 안 하신 분은 말을 이해를 못 하세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 그러고 돈을 그냥 받으면 10%면 10%고 하지. 고급 매출액 영업이 이거 생각하기에도 복잡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강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강사는 다 서비스 팩크로 서비스 매출이잖아요. 강의를 알서나 하고 돈을 받으면 10% 이건 틀리야 하는데 아까 교통비 포함하고 이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가능하면 처음 들어오신 분도 뭐 사업을 안 해보신 분도 좀 알기 쉽게 하려 그러면 돈 받는 게 쉽고 그 대신에 비용이 되는 거는 별도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개념은 지금 이야기하신 게 충분히 반응이 되게. 그래서 이제 비용이 발생되는 거는 원가 제한 영업이익의 10% 정도를 저업에 수수료를 낸다. 이런 질문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수수료에 이제 부담 정도는 똑같은 의미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중심을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둘 건지 매출액을 중심으로 둘 건지 정확한 거는 영업이익에 중심으로 두면 안 바뀌는데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 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네. 네. 전사에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서비스 규약. 사용료 규약. 전반에는 이제 지금 되어있는게 레트랙의 10%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10% 한다가 아니고 그죠?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서비스 수수료하고 사용료 규약을 임원진이 구성이 되면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인서로 지금 이야기하신 것들은 그래서 그 관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빅당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주체가 돼서 엔드유자하고 계약하는 경우에는 조합이름으로 다 알았고 조합이 또 그걸 원치않고 조합이 엔드유자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는 어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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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빅장을 잠깐 한번 먼저 보시고 아마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하니까 이제 이에 후보가 따가서 그림을 그린다고 했는데 그림을 그릴려고 보니까 저도 헷갈려요. 하여튼 그릇에 있는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서비스 요청을 조합에 제안하는 것은 오른쪽 하단에 이제 굵은 신청이 있죠. 요구로 그래서 운영진에 운영진에 서비스 요청을 이제 이십판이라고 하는 리셀러 사업을 요청을 하는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 지금 어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은 운영진으로서 이십 이십판 리셀러 사업을 제공하는 사람은 저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거죠. 개관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이 저일수도 있는거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될수도 있는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핸드율로 고객인데 결국은 이십판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이 될텐데 고객을 대상으로 지금 계약을 하는 주체는 이제 조합이 될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될수도 있다는 의미를 표시를 하는데 어 이해가 잘 될수도 있고 그래서 어 음 교업 신청하실 때 아예 서비스를 조합이름으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 운영진에서는 조합에서 운영자를 정해서 더 정해진 운영자가 PM이 돼서 이제 고객하고 계약도 직접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의사결정을 직접 진행을 하는거죠. 그럼 조합이 요청하신 분은 의뢰만 하신거고 또 의뢰하실 때 나는 일정한 부분은 내가 가지고 요청하실 때 거꾸로 아까 조준길님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조합의 도움을 받아서 내 사업을 하다보니 샵에 상품 진열하는 서비스를 하루에 출장까지 100만원 받는 상품을 조합이 누군가가 영업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준길님 같은 경우가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운영진이 운영을 해서 그러면 그런 사업을 상시로 운영해서 운영하실 분이 계시면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을 상시로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사업 아이템으로 진행을 할텐데 등록을 했는데 진행하시는 분이 없다 상시로 그러면 상품만 등록을 해놓고 조합에 이제 요청사항이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는 상품 등록마도 있고 실제 운영은 이제 잠잠 조기하는거죠 예를 들면 그런 그럴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조준길님이 조합에 그런 상품을 요청하는데 내가 운영자로서 그런 서비스를 할게 저도 그러면 본인이 서비스 요청자로 되지만 본인이 누군가 같아서 그런 상품 진열하는 서비스 하는거에 저희가 운영인데도 계속 활동을 하시면 되는거죠 하여튼 뭐 하하하하 이게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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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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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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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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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그런 조합에 필요한 그런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되는 거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것은 그런 논의를 한다든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논의를 한다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 실제 운영을 하자라는 짓인 것도. 운영을 하는 거죠. 운영을 하는 거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사회가 되니까 중도를 만들자. 만들어서 별도로 이사회 만들어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의사처에 의사결정은 다른 의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아니라 그게 규모를 해서 하시는 건가요? 네.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정부는 만약에 최선순위 인재위원회사님 앞에서 발견된 건가요? 우리 국민의원회는 의사회는 국제사회 수행을 위한 조합의원을 제출하십니다. 성원회는 제2형을 위해 국제사회의원을 위한 조합의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회의 의견을 거쳐야 됩니다. 의사회의 의사결정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운영은 조합의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거꾸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필요한 게 있으면 별도로 모아서 이사회을 열어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바냐고 생각하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해봤는데요. 조금 이렇게 됐더라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회의로운 계속 유지으로 그러고 나서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약간 물식빙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한 번 하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아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나름 안 잡았으니까 그래서 분기별로 이사회는 한 분 정도 하는 게 뜨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싶다면 이사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안점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 결정을 또 이사회에다가 올려가면 또 이제 재산이 받아있냐고 그러니까 의사결 프로젝트 가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근거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인 거죠. 운영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안 한다고 하죠?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아니 정관상에 필요한 의사결정 뭐 2분의 1이 참석을 해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이런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 거고 프로젝트 운영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그런데 그런 게 근거 없이 막 될 수는 없으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합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라인의 근거를 만들어서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진행을 하셨죠. 그래서 뭐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다. 또해서 운영위원회에 혹시 추가로 나는 임원으로 꼭 참석해야 되겠다 이러시면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 그래서 끝나기 전에 신청을 해주면 반응이 되나요? 이 정도 작품이 반응을 해서 네, 저희 확인을 해요. 네, 대사를 제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임원으로 잠시 가실게요. 그래서 오늘 등재이사로 등록하실 분 그래서 지금까지 조합원에 신청하신 분 중에 오늘 끝나는 시간에 임원으로 나는 참여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때까지는 딱 정리해서 임원으로 등재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끊어서 주의가 안 된다 이런 것보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 올리면 소비 준비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 인감증명하고 도장 닫아줄 때 다시 찍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실제적으로 참여하셨던 분으로 구성하는 게 나으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가능하실 수가 있으신데 그래서 오늘 끝나기 전에 임원으로 참여하셨으면 지금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자천, 하천 추천을 받아서 본인이 수락 동의하신 분에 대해서 임원으로 등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추천하고 자기가 수락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지금 아까 지금 고학그룹이 보시면 글로벌 참여사건의 위원회를 보시면 여기 자기가 추천하시고 자기 이름 적으시고 밑에다가 동의합니다 이러면 돼요. 추척은 누가 했는지 안 나와요. 페이스북, 퍼천당 여기다가 추척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추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안 나와요. 그걸 하시고 밑에 동의는 자기가 한 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의하셨네요. 추척은 안 하고 동의가 안 하시네요. 여기 잘 모르고 하신 것 같아요. 조합은 동의합니다. 라고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방송 보고 계시다가 광주에서 임원 동의한다고 하셨나 하하하 하하하 6분 전에 한 거 보면 보면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운영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성향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두 개 구분을 해 보면 임원진은 이제 음 타입이 보면 나는 조합에 참여해서 열심히 하고 싶다. 의지가 있다. 여리가 있다. 그러신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기여도 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일도 있는 것 같고 그러신 분은 누구나 참여하셔도 되고 근데 다만 시간이 나는 그렇게 자주 참석할 시간이 안 돼.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는 분도 나는 이런 역할에 대외적으로 내가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충분히 이제 내가 할 역할은 할 수도 있다. 그러신 분은 임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원으로 참여하실 분은 시간적으로 이렇게 여력이 있거나 이런 것보다 조합에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시고 참여할 의지가 있으신 분은 이런 것들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운영위원회는 그러면 일단 임원들은 다 참석하시는 건데 여력이 안 되면 매로 오실 분은 없다고 그러죠. 운영위원회로 임원은 다 등록을 하시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적힌 대로 자기가 기여할 부분은 일단 다 적으시라는 거죠. 임원분이든 운영증에 참여하실 분이든 그렇게 해서 지금 매주 6시 7시까지 매주 1시간 운영위원회는 매주 1시간 동안 운영위원회는 매주 진행이 될 텐데 뭐 매번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된다고 근데 자기가 아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상에서 운영이 될 수 있게 의견을 자꾸 대선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저거를 좀 더 지금은 창업 봉사장 이라는 이름을 잘 붙여놨는데 조금 이제 개인적인 형태로 진행하다가 저거를 열두 분야로 좀 모아 보자 라는 거죠. 열두 분야. 지금은 한 스무 몇 개잖아요. 이제 제가 각자 이름하고 이런 부분에 조합에 참여하면 어떻게 하고 제 생각으로 쭉 적어놓은 거예요. 무시하도 좋습니다. 기분 안 나빠요. 그리고 없애버려도 좋고 바꾸셔도 좋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기록도 안 해놨으니까 저 잊어버리고 몰라요. 그래서 바꾸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여튼 제안 드리는 게 임원진으로 참여하신 분은 다 운영진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신 분은 다 운영진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목표가 내년에는 지금 임원분 열두 분 그 다음에 운영진 143명이 목표예요. 그죠? 그래서 각 분야별로 운영자가 144명 정도 그래서 자기 상품 하나 정도는 조합에서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조합원은 더 많아지겠지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 계신 분은 일단 운영진으로 활동해서 조합에서 자기 하시는 일이 아까 조준일님 같으면 액세서리샵 컨설팅 이런 서비스로 운영하는 운영진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조금 확대해석에서 가면 이제 오프라인 샵 컨설팅 컨설팅 하실 수도 있는데 매년 이날 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실 수 좋겠다. 제가 한 5분 시간 들을 테니까 이거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다. 임원하실 분은 추가로 신청하시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아직 안 적으신 분도 있는데 교합 신청하는 게 일단 교합 신청도 가세요. 여기 보시면 교합 신청하는 성의실 때 거기다가 신청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식소에 이렇게 여기다가 국룰을 제휴에다가 더 더 신청하게 집안이 сть 가 zij ob 더 더 kach 가득 이분 들어야 미영자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